미스트로시의 우승자 양지은이 왼쪽 청력이 없다고 고백했다. 양지은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시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트롯퀸으로 이름을 알렸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지은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인이어 배터리가 빨리 닿는다고 밝혔다. 인이어를 착용하면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닿는다. 왼쪽 청력이 없다. 중위험 후유증을 어릴 때 심하게 알았다. 사람이 왼손잡이에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귀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 양쪽 귀 둘 다 들린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 왼쪽 귀로 통화하는 언니를 보고 언니는 왼쪽 귀가 더 발달했나 보다 했는데 언니가 무슨 소리냐. 원래 양쪽 귀가 똑같이 들리는 거다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난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제야 말했냐며 우셨다고 털어놨다. 요즘 수술이 잘 되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는 저는 수술로 되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 보청기를 사용하면 조금 들릴 수 있는 정도다. 통화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들린다고 말에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그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는 오히려 잘 들린다. 자동 미니어처럼 입안에서 울리는 진동도 잘 느끼고 발음도 뚜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딕션도 더 좋아졌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